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는이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오늘의 생명양식은 잠원 1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성품은 인간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성품이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과격하고 또 마음에 쌓인 분노가 많은데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쌓인 분노가 많으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그러한 어느 습관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구보소에서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지만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울 수 있는 것이 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혀가 갖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의 어느 생활도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언어 습관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사려 깊게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감정이 묻어나는 과격한 말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습관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언어는 훈련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는이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앞과 뒤가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은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련한 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말마다 또 때마다 시마다 바뀌어서 당체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달라서 무엇이 그 사람의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악인의 제사는 재물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제사입니다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고 마음의 준비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그들의 제사의 내용과 태도를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이죠 또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도 마음의 가책이나 이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지금 예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한국교회 예배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비대변에 익숙한 성도들이 그 비대변에 길들여져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골라듣는 설교가 예배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흩어질 때는 전도할 때입니다 따라서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죄와 악에 찌들면 얼굴은 상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다 보니 처음에는 공의로 시작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목표에 치중하면서 그들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들이 고소하면 나도 고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를 위한 기도는 간 곳이 없고 마음 속에 불편한 마음, 악한 마음만 남게 된 것이죠 영적인 근심은 우리의 얼굴을 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느 습관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은혜롭고 사람을 세우는 칭찬의 말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노를 거치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인다운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닌 한국국교회의 회복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대면 예배에 마음을 다하여 참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